SK 판교 캠퍼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톡 등 카카오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 금융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비상대응이 적절했는지 전방위 점검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오늘부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증권 등 카카오 금융계열사를 대상으로 화재로 인한 전산센터 문제 발생에 따른 비상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섭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까지는 카카오 장애 사태에 따른 금융계열사들의 전산 거래 상황 파악에 주력했다면서 오늘부터는 이번 사태에 대한 카카오 금융계열사들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샅샅이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